리허터분들이 서로 미션 컨벤즈를 리뷰해주고 네! 바로 더부형 노득형의 넥팡 미션 스키 기조범의 업댄션팀이세요 채미랑 나레이션이 되게 적절하게 잘 섞여있어서 제일 직관적으로 만들게 되었구나 체험형 쇼폼이라고 시청자도 쇼폼에 함께 녹아들어서 같이 진짜 실제 상황으로 아파서 문을 열어버려가지고 이 영상은 제가 필드님들이랑 상세하게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받도록 하고요 건축지 부정장원 사원으로 변경합니다 스키의 박민찬아원입니다 스키의 박민찬아원 장비사업이라 해서 이제 재개발하잖아요 그래서 동봉해서 오후 스키의 박민찬아원 최선의 박민찬아원 스키의 박민찬아원 헤어쿠이 박민찬아원 예상으로 그 Janowski 프린이. 전태는. 전태는 누구다니까. 배운이 이제 와서 이르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내 기준으로. 공과가 정확히 어떤 과일까요. 집이 비어있다. 나도 비우기 좋은데요. 공익팀 파이팅. 공익팀 파이팅. 인차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빌어서. 공간을 빌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전문에 전문에. 풀리든지. 탈전은. 기적지. 기념 위에 따누조물이. 생각들이 다 기획력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좀 많이 배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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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